네 생각대로 T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고객 여러분 오늘 SK텔레콤이 14년 연속 NCSI 1위라는 전임 이답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두가 우리 고객 여러분께서 저희 SK텔레콤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더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많은 얘기들을 역시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일사분기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기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